1. 세탁기 어? 뭐야 이거? 보통 때리면 열리던데 왜 안 열리지? 세탁기가 고장 났네요 족빼기! 옷이나 사러 가야겠다 먼저 패션 인스타를 보고 가줍니다 하룽 최신 트렌드를 얻어가 봅니다 1. 세탁기 때마침 카드도 받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 패션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나쁘지 않죠? 양말에 포인트도 줘봤고요 파인? 파인애플? 이런 거리를 한번 찾아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베를 가봅시다 길을 좀 헤매다가 예뻐서 찍어봤습니다 패션 워크 여기가 명품 거리인가 봅니다 일단 아무데나 들어가 봤어요 색상은 많을수록 안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색상으로 입어봤습니다 활동성을 체크해 봅니다 맘에 들지만 주황색 옷이 집에 있어서 MC 스퀘어? 자진모리? 야미! 여긴 마네킹이 웃겨서 들어가봤습니다 이 나시 잘못 입으면 아나시 꼰대네요 맘에 드는 게 없어서 다른 곳을 둘러봤습니다 오 여기 신기해서 들어가봤습니다 오파이트였네요 매장이 너무 조용해서 살짝 쫄았습니다 오파이트 오참동화 오 여긴 여름 세일 한다네요 한번 갈아입어봤습니다 뒤에 재밌는 그림이 있네요 가끔 핸드폰을 거꾸로 들면 비율이 좋아보입니다 광고길 공간은 없다는 걸 명심하여야 합니다 명품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얼쑤? 리켓모리? 아 제가 줄모리에는 좀 안 어울리거든요 예쁜 옷들이 많네요 꽃보다 남자죠 한번 갈아입어봅시다 찐따티를 벗어난 모습입니다 합격 바지가 너무 큰데요 딱 배드 하죠 사이즈는 알맞게 입어야 합니다 머리 작아보이게 도와주는 스펀지밥 아니요 뚱인데요 깔끔하게 흰옷도 입어봤습니다 다른 매장도 가봅시다 곧대가 반했다 네 유명하죠 이번에는 홍콩의 명소 타임스쿠어 를 찾아가 봤습니다 타임스쿠어 음 다 사기죠? 오 옷은 없죠? 기분 기본은 하죠? 자아랑 졸리긴 하죠? 괜찮죠? 오 모자 괜찮죠? 괜찮네 반할 수 밖에 없죠? 오 반할 수 밖에 없죠? 피곤하니 버블티 땡기죠? 그치? 그래서 버블티 땡기러 왔습니다 오 예스 쇼핑끝 쇼핑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이 버블티에 여러분들께.. 백화제공 Buffington